졸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영어독립, 단어, 영독단 서비스는 아주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는 3월 1일, 올해 3.1절에 맞춰서 리텐션이라든지 몇 명이 가입했는지 그때 딱 같이 공개할 수 있으면 해갖고 다 같이 신생 스타트업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런 것도 공유하면 신박사TV에서 공유하면 그런 것도 공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에 워낙 자신이 있고 베타 서비스로 원래 자신도 있었는데 베타 서비스로 저희가 확실한 검증까지 끝내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왜냐하면 지속 사용 시간이 결국에 만족도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해서 나중에 공개하면 여러분 다 깜짝 놀라실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고 계속 업데이트 할 거고 그 다음에 단순히 서비스만 띵 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또 유기적이잖아요. 신박사TV도 있고 체인지그라운드도 상상스케어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동기부여 컨텐츠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사람 심리라는 게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꽃이 확 타고 났다 꺼지거든요. 그럼 또 이종포효과 3월 1일 날 한번 자극 드릴 수 있으면 자극 드리고 6월 1일 날 자극 드릴 수 있으면 한번 자극 드리고 하반기 시작은 새롭게 봅시다. 저희는 또 그런 거 심리학적 요소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저희는 시스템이 뭐예요? 한 단어를 더 외우면 외울수록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구조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라도 여러분이 더 외워갖고 대한민국이 영어 독립을 넘어 영어 진짜 혁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을 돕고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저희 서비스를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뭐 오픈한지 오피셜 오픈한지 2주일도 안 됐는데 뭐 베타 서비스는 베타 서비스 저희 신박사 TV가 완료져봤자 얼마나 알려졌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캡처한 거 제가 공유해 드리면 저희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어요. 이틀 연속으로 저희가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MAU 한 달 순 사용자가 1만 명이어도 성공한 서비스거든요. MAU가 1만이어도 다 이거 서비스 이거 미래가 밝다 이런데 액티브 유저 실시간 사용자가 1만 명이 넘었어요. 이게 제가 제일 끝까지 봤을 때는 1만 5천, 1만 6천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은 계속 사이트를 접속해서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거 다른 사람들이 접속을 못하게 그래서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황당하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 이렇게 누가 장난치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음날 이게 또 일어났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누가 했을 거다 이렇게 추론은 해볼 수는 있지만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목표는 하나겠죠. 이 사이트를 멈추는 것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얼마나 잘 되려고 이게 이런 신생 서비스한테 디도스 걸지 누가 그렇게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거지 너무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당하니까 또 때마침 저는 안티프레질에서 우리 윤희사님이랑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잘 되건 안 잘 되건 간에 나중에 이런 디도스 공격 같은 거 받은 거에 대해서 보완에 대해서 미리미리 왜냐하면 신생 서비스는 그런 거 고민 안 하거든요. 저는 뭐 이게 더비를 신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비를 생각보다 오래 해왔고 그다음에 저는 상상스케어라는 기업을 고약간힘으로 운영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한 것 중에 이제 보완 이슈가 있는데 이런 공격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는 안에 없지만 그래도 감은 갖고 있자 그래서 감을 갖고 있어서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신기하죠. 그게 저는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액티브 유저가 디도스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면 얼마나 행복할까 액티브 유저가 여러분 1만 명, 1만 5천 명 날려면 적어도 실제 가입한 사용자가 10만 명은 넘어야 될 거거든요. 게임도 잘 나가는 데가 실시간 1만 명 동접하면 진짜 대단한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10만 명이면 우리 거 제일 낮은 패키지로 계산해도 벌써 2주일 만에 매출이 50억인 건데 이게 진짜 사용자였으면 너무 행복했겠다. 저는 그런 행복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까지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또 뿌듯하더라고요. 일본 지춘 같은 것도 성공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디도스 공격도 받았는데 우리 베타 서비스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는 공유하고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이거는 잘 되는 걸로 보답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더 잘 될 거고 정말 영어 독립을 넘어 영어 혁명까지 정말 좀 통계 플러스 동기부여 일단 영어 독해 간에서는 이렇게 좀 정말 데이터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 좋은 업체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고 예를 들어 저희랑 출판 계약해주신 김재우 선생님만 해도 너무 훌륭한 분이시고 동네 학원에만 해도 너무 좋은 분들이 많고 유튜브만 해도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 중에 하나로서 특히 독해를 먼저 뽀개는데 통계 중심으로 정말 데이터 중심으로 한 단어 한 단어 외웠을 때 단어가 정복되고 그런 분들이 또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저희는 이제 영어의 기초 근간을 확실하게 쌓을 수 있도록 그런 롤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서비스도 저희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좀 대대적인 개편을 해서 제가 이제 정말 왜냐하면 쓰기는 여러분 첨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쌀 수가 없어요. 서비스가 사람이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우리의 내년은 어떻게 배우는가 제가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저한테는 10억짜리 책이에요. 명저 오브 명저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내년은 어떻게 배우는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분석하면서 머신러닝, 기계학습 관점에서 우리의 내년은 어떻게 배우는가를 정말 깊게 설명한 책이어서 저는 여기서 얻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인공지능만 기계학습으로 공부를 성공시킬 게 아니라 사람도 조금 좋은 콘텐츠를 때려박는 방식으로 정말 고민 없이 계속 쭉 공부를 시켰을 때 쓰기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마스터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첫 문장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제가 또 구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콘텐츠도 환상적으로 갖고 가고 첨삭은 일단은 그냥 아주 간단한 첨삭 인공지능들이 요즘에 성능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이 스펠링 틀린 거, 복수형, 시제 틀린 거 그런 건 인공지능들이 잘 잡아주거든요 그런 거를 넣어서 아주 싼 첨삭을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가 어떤 UI를 좀 잘 짜서 여러분을 좀 기계학습 시켜보려는 게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을 학습시키는 게 제 목표예요 이거는 벌써 아이템은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컨텐츠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통번역과 나오신 전문가들이 필요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영한 번역은 저희가 번역가 분들을 많이 하는데 한영 번역은 별로 없어요 한영 번역을 할 줄 아시는 통번역과 최고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이거 좀 컨텐츠 몇 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준비하면은 쓰기 서비스도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랑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패키지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첫 문장 1년 동안 하루에 3문장씩 공부를 해보는 거 이게 또 바뀔 수는 있어요 여러분 가안인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영어를 읽고 쓰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낮은 비용으로 다 할 수 있게 하려고 준비를 중에 있고 그것도 영어 쓰기를 베타 서비스를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배운 거예요 하면 무조건 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저희가 외국인 선생님도 쓰고 하니까 단가가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웬만해서는 그냥 프리미엄으로 내실 분들은 솔직히 외국인 선생님 쓰면 진짜 좋아요 첨삭은 다 비싸거든요 뭐 국어 논술을 해도 여러분 비싸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게 인공지능이 학습하듯이 우리도 사람도 좋은 데이터를 좋은 인풋을 계속 넣으면서 결국에는 정말 머리가 트이는 구조로 가는 방향으로 제가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 또 하나 해보면은 우리 홍 이사님 제 진짜 분신이죠 제가 모든 걸 전수하고 있는 우리 홍석희 이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석희가 나중에 10배 해야 된다 딱 얘기하니까 우리 홍석희 이사님은 질문을 바로바로 하시거든요 저한테 이제 CEO 수업을 듣고 있는 거니까 박사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10배를 하죠? 좋은 질문이다 제가 딱 말해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0배를 하려면은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일단은 기본은 프렉탈 구조를 완성해야 된다고 그냥 무조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프렉탈은 뭐예요? 여러분 스케일 프리예요 그게 계속 스케일이 올라가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한 프렉탈 기본 문양 한 프렉탈은 너가 완벽하게 완성해야 된다고 그걸 일단 알아야 되고 프렉탈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10배를 해도 똑같은 일을 똑같이 일을 해도 그래야 10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스케일을 업해도 똑같은 문양이라니까요 그럼 어떤 프렉탈을 완성을 해야 되냐 딱 두 가지라고 팀을 꾸릴 수 있어야 되고 돈을 까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더비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홍석기 이사님도 더비 운영 살림이 나아지기 때문에 돈을 까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고 리스크를 안 할 수 있는 구조가 점점 돼가죠 그것도 잘 안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홍석기 이사님을 육성했듯이 홍석기 이사님도 대표로서 추가로 팀장님도 PM도 뽑고 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홍석기 이사님의 생각에서 10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소통도 잘 돼야 되고 사람 그러니까 팔로우십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야 됩니다 저랑도 소통을 하면서 배우면서도 동시에 팔로우십도 갖고 있으면서 리더십도 갖고 있어서 프렉탈이 계속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럼 홍석기 이사님이 저는 홍석기 이사님을 통해서 제 수준의 10배 일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IT 솔루션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홍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코딩도 다 되는 거고 개발자도 모시고 UX도 다 하고 하는 거거든요 서버도 다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되는 거고 저는 몰라요 제 수준에서 10배가 되는 건데 홍석기 이사님이 10배를 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100배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뭐죠? 더비가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어가겠죠 이거는 여러분 상상스케어랑 다른 얘기예요 상상스케어는 100억으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저는 고작가님이랑 팀이기 때문에 100억까지 세팅을 해놓은 거고 더비는 이제 10억으로 세팅을 시작을 해서 홍석기 이사님이 또 거기서 프렉탈의 확장을 해내면 10배가 돼서 1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석기 이사님이 육성한 PM분들이 또 잘해서 그분들이 이사로 올라오시고 또 PM을 육성하면 거기서 또 10배 일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1000배 일이 되고 영업이익 1000억까지 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을 하면서 또 프렉탈의 확장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저희는 이런 얘기를 매일 해요 이거를 며칠 전에 한 거예요 만나서 커피 먹으면서 10배를 해내셔야 되니까 우리 홍석기 이사님께서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홍 이사님이 요즘에 요즘에 서비스를 오피셜하게 런칭하시면서 깨닫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저기에 거기 그걸 홍 이사님이랑 우리 윤 이사님 우리 공동 창업자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까먹은 돈이 최소 몇 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10배 할 수가 있다니까 아까 홍 이사님한테 한 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면 안 돼 인계점을 넘는 교육을 해야 돼요 이분들한테 깨달음을 줘야 돼요 제가 1월 3일 올해 오피셜한 첫 미팅을 누구랑 했냐면 우리 윤 이사님이랑 단독으로 했어요 올해 우리 윤 이사님이 CTO로서 역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홍 이사님도 있고 김지현 이사도 있고 고작가님도 있고 하는데 올해의 강백호는 진짜 4점짜리 공격을 해낼 수 있는 건 우리 윤 이사님이다 거기가 포인트다 그래서 윤 이사님은 제 또 베프거든요 그래서 편하지만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윤 이사님한테 차분히 꽃게탕을 한 그릇 때리고 차분히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용아 이거는 너무 잘해줬고 이거는 좀 더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너는 그동안 창업자로서 내 얘기랑 나랑만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올해부터 고용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들도 너가 이끌어야 되는데 벌써 너가 평가,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짜야 되고 이 친구들이 싫은 소리하면 그것도 달래가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개소리 심하게 하면 그건 쳐내야 되고 왜냐하면 다른 팀원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 친구가 아무리 키맨이어도 헛소리 너무 심하게 하면 쳐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리더의 역할인 거죠 그런 것부터 구구절절 했는데 저는 윤 이사님이랑 20년 지기 친구이기 때문에 윤 이사님이 또 반론을 제기하면 그걸 또 설득을 하면서 싸워가야 되는데 윤 이사님이 거의 99% 다 수긍을 하시면서 자기가 더 이거는 해보겠다라고 딱 말하는데 내가 또 고마우면서 미안하더라고요 다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가는 길이 또 쉬운 길이 아니니까 이게 감정이 혼합돼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윤 이사님은 기술적으로도 좋지만 제가 회사를 하면서 너무 힘든 게 많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때 윤 이사님은 제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의지가 되거든요 상상스퀘어 얘기도 가서 하소연하고 출판 얘기도 하소연하고 누구 만났을 때 얘기도 하소연하고 그랬을 때 윤 이사님은 제 친구여서 또 언제 불러도 또 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고마워서 이런 거를 해냈기 때문에 전 10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쉬운 게 없어요 윤 이사님한테 제가 막 진짜 카페에서 무릎도 꿇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니까 친구니까 태용아 이거 이건 바뀌어야 돼 내가 진짜 무릎 꿇고 빌게 그러면서 무릎도 두 번인가 꿇었을 거예요 퍼포먼스긴 하지만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태용이한테 내가 이렇게 간절하다 그래서 우리 윤 이사님이 정말 많이 환골탈퇴할 만큼 바뀌셔서 제가 그랬는데 맨날 너무 고맙다 그래요 근데 한 번만 더 바뀌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끼리 해갖고 그냥 솔직히 영독단만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영독단만 잘해도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우리끼리 배부르게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장기업 수준의 기업을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조직원 50원에서 100명을 우리가 함께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10배 정도는 힘들 각오로 가야 된다고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윤 이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다 그거를 수용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바로 또 홍 이사님이랑 얘기하면서 홍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홍 대표님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더러운 장유유소 문화가 있어서 우리 조직이 아무리 그런 게 없다고 해도 그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없다고 해도 그러면서도 또 이 윤 이사는 저랑 베푼 거예요 그게 아무리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만큼 신경 쓸 거거든요 근데 우리 홍 이사님이 어리지만 그릇이 큰 친구예요 이걸 아주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홍 이사님은 제가 저보다 어리지만 잘 트레이닝 받으면 저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트레이닝을 하죠 뭐 하루에 진짜 10번 통화하나? 회사님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10번 통화하나? 아무튼 그 정도고 제가 육성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배 잘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래서 10배 잘해요 그러니까 한 배, 두 배는 누구나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10배 잘하는 건 스케일업입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딴 데서는 얘기 안 하는 이 스케일업 사고 10배 잘하는 사고 방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려면 그래서 어때요? 오히려 까먹을 줄 알아야 된다 리스크 감수가 안 되면 절대 10배로 넘어갈 수 없다 이 정도만 아셔도 오늘 여러분 많이 배우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했던 얘기죠? 근데 계속 여러분들한테 다른 케이스를 가져와서 제가 홍 이사님한테 말씀드리지 정말 찐졸꾸려 여러분들은 저랑 여러분들이랑 제 1대1로 대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머리에 박힐 때까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